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튜브의 영어 자막 등 외국어 자막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한글 자막을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. 유튜브의 영어 자막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유튜브의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하거나 팝하거나 구글 번역을 통해 자막 파일을 만들어둔 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. 제가 해보니 유튜브 자동 번역 기능이 편한 것 같습니다. 먼저 자동 번역 기능은요.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동 제공 한글 자막을 유튜브에서 영어로 설정을 해두면 자동 번역해 줍니다. 같은 회사니까 구글 번역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한글 자막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준 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해당 동영상으로 간 후 자막 메뉴에서 수정을 합니다.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해당 동영상에서 자막을 선택 후 수정 메뉴로 들어갑니다. 저기에 나와 있는 한글 자막은 자동 인식된 자막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정리를 해주던가 저는 미리 만들어둔 한글 자막을 업로드 했습니다. 그래야지 좀 더 깔끔하게 영어로도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자동으로 업로드를 했고요. 좀 더 깔끔해졌죠 한글 자막이? 수정 사항을 개시합니다. 이제 언어 추가해서 영어를 선택 후 새 자막 만들기를 선택합니다. 아래로 쭉 내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런 방법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서 영어로 만들어둔 자막이 있으면 업로드를 지금은 새 자막 만들기를 선택합니다. 지금 화면에 보면 자동 번역이라는 메뉴가 나오죠. 선택을 하니 바로 영어로 쭉 번역돼서 나옵니다. 여기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조금 수정한 후 개시를 합니다. 영어 자막이 추가가 됐죠. 해당 동영상으로 가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. 자막들이 추가가 됐고 자동 번역이라는 메뉴도 생겼습니다.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두면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로도 번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굳이 그래서 다른 번역 언어로 번역을 해둘 필요 없이 영어로만 기본으로 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파파고나 구글 번역을 통해 자막을 미리 만들어 놓은 후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. 제가 두 개의 테스트를 해보니 굳이 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파파고나 구글 번역이나 내용은 대동 소위한 것 같고요. 먼저 부류에서 만든 한글 자막을 확장자가 SRT라 확장자만 TXT로 바꿨습니다. 그래야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메모장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. 한글 내용을 카피한 후 파파고에 붙여넣기를 합니다. 그럼 오른쪽 창이 바로 영어로 쑥 번역돼서 나옵니다. 참 편하죠? 맨 아래 복사 메뉴를 클릭 후 메모장 등에 붙여서 이름을 저장합니다. 이때는 TXT로 그냥 확장자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.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다시 해당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. 여기서 기존에 있는 영어 자막에서 수정을 하거나 언어 추가로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. 기존에 있는 영어 자막을 새로 업데이트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수정 버튼을 누르고 이제 저장해둔, 좀 전에 저장해둔 영어 자막을 업로드합니다. 업로드 된 내용이 있죠? 이제 게시를 하면 지금 업로드 된 영어 자막이 동영상에 붙여지게 됩니다.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영어 자막을 지우고 처음부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삭제를 일단 하고 아까 처음에서처럼 언어 추가를 선택을 합니다. 여기서 영어를 선택을 한 후 좀 전에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. 추가 버튼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 메뉴 보이시죠? 여기서 좀 전에 저장해둔 자막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. 다른 언어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. 참 쉽죠? 제가 가능한 여러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유튜브의 자동 번역 기능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파파고처럼 파파고에서 카피해서 다시 붙이는 방법도 뭐 어렵지는 않지만 구글 번역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직접 한번 이 화면을 보시고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유튜브에 영어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